세상이 멈췄다 팬데믹 시대의 겨울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생존의 불안은 분노로, 단울 수 없는 절망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 방식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방식이 백신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긴 터널의 끝은 희망의 빛일까 더 짙은 어둠일까. 바이러스가 덮친 불안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생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International Contract of the City of Visional 위주에 사오 reject! LOS ANGELES 지금 신경하고 있는 중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죠. 하지만 팬데믹은 평범한 노동자를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엔 식료품을 배달하며 근근히 하루를 버팁니다. 그가 잠을 청할 곳은 노숙자들을 위한 이른바 안전주차장. 오늘 그가 잠을 청할 곳은 노숙자들을 위한 이른바 안전주차장. 직장을 잃자 당장 비싼 집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낡은 집만 챙겨들고 거리로 쫓겨났죠. 소금, 소금, 고청,ince, 부산, 간장, 작은 침기티, 소나 소금, 여러 명들은 나와서 개선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엣ni 우스와는 종류의 덕분에 있는 공기가 많아. 차를 보금자리삼아 버틴 지 어느덧 넉 달째. 거리에서의 날들이 언제쯤 끝날지 이제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짜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배급. 팬데믹 이후 이용자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최소 1500가구가 이곳에서 음식을 구합니다. 팬데믹은 대량 실직을 낳았고. 실직은 삶의 기본을 흔듭니다. 바이러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전하는 사람들이 기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묻는 곳.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합니다.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보듬을 수도 없는 서글픈 죽음들이 도시를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이후 수많은 고독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엔 의사 동료, 병원 직원들도 있습니다.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쌍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피해가 큽니다. 상점들은 영업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형제 이발소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당해낼 재가는 없었죠. 형제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발소 두 곳 중 한 곳을 폐업했습니다. 어쩌면 확진자 수보다 무서운 것이 경제적 생존 불안입니다. 겨울에 접어든 이후 바이러스의 기세는 맹렬합니다. 백신 접종 희망에도 세계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전 세계 확진자 8천만 명. 상황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2021 will be a year in which the economy and society is lurching forward towards normalcy. We're not going to get to the normal, right, probably in 2021. But we're going to be struggling to try to get t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unemployment rate is wildly high. And that's true in many countries. So it will depend country by country how quickly we see economic recovery. And that could take into 2022 or even longer. 팬데믹의 차가운 겨울은 대한민국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비를 넘는가 싶으면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상담을 초월한다고 그럴까. 지금은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문자에 모임을 자제하십시오.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이런 식의 문자가 오니까 모임들을 못 갖는 거죠, 기본적으로. 팬데믹 이후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파는 고기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거 손님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게 운영에 드는 고정 비용은 그대로. 수입은 줄고 느는 건 빚입니다. 월세는 계속 보증금에서 깔고 못 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대출 받아서 카드가 매꼈고. 배가 장사 11년을 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순간까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강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까, 어떻게 할까 해도 이제 어떤 자금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돌파할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삶은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방역과 경제 사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려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파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취업해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재기 불능한 상태까지 떨어진다면 그 이후에 경제 회복도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가는 이들로 북적이던 지하상가. 하지만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지갑은 꽉 다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매출의 지금 한 90%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고 활짝 문은 열어뒀지만 장사는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청바지 한 장 팔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이죠.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네요, 지금. 지금도 말도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좀 오늘 어쩜 어떤가요? 지금 12시간 장사에서 6장 나갔으니까요. 지금 손님이 한 3팀 정도 오신 거죠. 12시간 만에. 많이 했어? 많이 해. 안 되지. 없지. 없지. 벌써 가. 진짜 뭐 팔던가 뭐 하던가 뭐 하지. 나도 오늘 11시부터 나와서 계속 그냥 지금 내 팀 보고. 코로나19 이후 이웃상인들이 하나 둘 가게를 접고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경훈 씨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는데 하나를 시작해서 3개까지 늘렸지만 지금 저도 이제 요번 달 말까지 하나를 정리하는 걸로 너무 이제 유지도 안 되고 손님들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20년 부평역 지하상가의 휴업 점포 수는 1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 삶의 불안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0월 말부터 영업 제한과 이동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봉쇄 발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곳곳에서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의 투쟁은 지역신문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는 베로니크 씨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베로니크 씨는 의주가에 들어갔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이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소득이 낮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일수록 저항은 더 극렬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확률의 문제지만 생존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없죠. 아무것도 안 죽을 수 없죠.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유례없는 수치들조차도 진정한 인생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조금 나아질까요? 세상은 중국 우한에서 거대한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봉쇄와 거리두기의 시대. 하지만 이곳은 딴 세상 같습니다.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팬데믹의 시작이 우한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놀라운 풍경입니다. 나의 고통이 우한의 하이프로 생각합니다. 하다 등이 우한에서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로 우한의 하이프로 соверш Kinder의 경험을 해야합니다. 당신은 이런 이겨 situación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두가 빨리 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래에 따라가 него jusquorb전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가 온천이 아니었고, 저희는 elas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요즘은 다는 사람에게도 수여, 나는 환경이 너무 낙입니다. 지금 이낙니다. 아무런 일은 코로나가 아는 사람에게 충 provided. 농담을 학교 안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한 시민에게 지난 봄은 악몽이었죠. 하지만 우한은 다쳤던 도시를 열었고 경제활동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봉쇄가 풀린 후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치러진 중국 관군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알리바바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 성과를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방역에 헌신한 사람들을 인민대회당에 불러 훈장을 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경제 재개를 알렸습니다.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세계 경제 리더로 중국을 꼽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는 건재했습니다. 행사장 규모와 참가업체 수 모두 최대. 차이나머니의 힘이 여전함을 세계에 과시한 겁니다. 차이나 Orchestra 실제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방역에 성과를 낸 나라들은 비교적 경제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방역은 분명 경제를 위축시키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결국 경제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에는 영업을 포기한 빈 가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3번가에서 20년 넘게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술집도 결국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내놓은 지 반년이 넘었지만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회복되는가 싶던 미국 실험입니다. 실업률은 바이러스 재유행과 함께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추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해법은 무려 1,000조 원 규모의 경기 프로젝트. 부양책. 같은 날 바이든은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소개했습니다. 이 날 가장 주목받은 사람, 바로 재무장관 내정자 자넷 옐런입니다. 팬데믹 경제 회복의 중책을 맡게 될 옐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최초로 여성 연준 의장을 지낸 인물이죠. 그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옹호합니다. 균형 재정을 고수하던 독일도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선택했습니다. 균형 재정 지출을 받는 이유는? 독일은 지금까지 약 1,000주일에 3조 원 이상을 코로나19 긴급재정으로 투입했습니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죠. 특히 매출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의 국택정병이 미국에서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국의 대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전국의 관계에 대해 각종의 관계에 대해 대상으로 전국을 받는 것입니다. 오지 않도록 전국의 관계에 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전국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80%의 관계가 되었고, 이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고, 독일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이 가전기업도 팬데믹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단축노동에 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에서의 관리사로 대회를 받는 겁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서 일주일니까요 어떤 아기 때문이냐가 고 постоян을 주의한 밥을 잃어버린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임금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받던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기업이 보전해주기 때문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는 6시 반까지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비슷하죠. 29살 긴형 씨는 지난 봄까지만 해도 공항과 시내 면세점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청년을 실업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해고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간 받아오던 실업급여마저 끊겼지만 취업시장에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00명에서 600명을 지원하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저 같은 친구들이 일을 찾기가 좀 어렵죠. 긴형 씨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일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요즘은 건설보다 철거 일감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 철거되는 이 키즈카페도 팬데믹의 파고를 넘지 못한 것이겠죠. 긴형 씨의 하루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쩐지 패배자가 된 기분입니다. 회사 통보 이후에 마트 알바나 다른 데에를 다니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마트에서 손님 와가지고 물건 찍고 아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막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차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이번에는 좀 뭔가 제가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팬데믹 이후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컸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껏 몸 아끼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조성진 씨는 횟감을 주문하는 일이 아직 어색하기만 합니다. 일 대방어 찍어서 하고 머리꼬리 좀 찍어서 주시고 새우 폐사 1kg만 주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협조 안 해주면 구매하기도 힘들어요. 끝냈어요? 말하자면 이 일은 그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부업입니다. 괜찮아요? 상처 없어요? 네, 괜찮은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조성진 씨의 본업은 27년째 여행사 사장입니다. 그럼 그가 사무실 한 편에서 포장회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건 팬데믹 이후. 여행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부터입니다. 여행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디든가 뭐 다른 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오를 수다하다 보니까 그냥 놀 수는 없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견뎌봐야 되겠다. 수입이 줄은 게 아니라 거의 수입이 삭제된 상태예요. 그냥 없어요, 그냥. 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해갖고 울릉도 보냈는데 6만 원 남긴 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행업에서. 야,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직이라 여겼던 여행업은 폐업만 못했을 뿐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조성진 씨는 지난 가을부터 직업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살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팬데믹 시대. 이 세상 수많은 조성진 씨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저녁 타임 5시부터 한 10시까지, 11시까지 그때까지 배달 일을 하고 하루하루 연병하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재난이자 동시에 혹독한 사회경제적 재난입니다. 세계 각국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라 곳간을 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몇 차례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넓게 퍼지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 속된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소한 기본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정부 재정적자 늘어날까 봐 걱정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조직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경제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때는 정부가 빚 내가 주고라도 해야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말하자면 돈을 더 버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죠. 국민 개개인의 삶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 우수한 재정건전성은 빛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균형 상태나 재정적자 수준은 OECD 국가 보면 대단히 양호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국가들과를 비교해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반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건데 막상 위기가 닥쳤는데 저금통에서 돈을 안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스웨덴은 세계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전 유럽이 봉쇄에 들어갔을 때도 시민들의 자발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에 더 무게를 뒀죠. 하지만 그 선택은 철회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스웨덴은 팬데믹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의 소상공인들도 팬데믹 이후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토클룸의 이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50%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당장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었죠. 상상공인들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 sang대로 상상공인 공간이 좋았고 당장직univers이라는 건 공간이 가능합니다. 선을 아시게 되면 심지어 이런 현상이 고통한 장소에 지급을 수행할 수행한 부담할 계획 이것을 값이 해커비 사용가 중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줄면서 소득도 줄었지만 에밀리 씨에게선 불안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좋고 이것은 뺨고 업소가 적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뺨고 업소가 적용으로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뺨고 업소가 적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지한 내용을 통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예외 없이 고통에 빠뜨렸지만 고통의 크기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차이는 국가의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차이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해석은 시작이죠. 코로나19의 세계에 대한 조건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이스라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에 대한 조건을 부족하고, 펜데믹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조금 더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삶의 기본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면 국민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국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는 그런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늘어난 부채들은 충분히 이후에 증세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상가에서 7년째 청바지를 파는 김경훈 씨는 오늘도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매장에 너무 손님이 없어서 저 요새 비대면으로 지금 새로운 손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는 얼마 전부터 보관 창고로 쓰던 사무실에서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청바지를 판매하죠. 국정가버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릴링이 안녕하세요. 돈보다는 활력을 느끼고 싶었죠. 아 대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헷갈리게. 스판이 굉장히 좋아요. 자 원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세 분. 자 물건 끝났습니다. 자 총 세 분. 오프라인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다른 방법 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을 이겨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힘들긴 힘든데 진짜 이게 일을 하는 느낌이 나니까 진짜 너무 즐거워요.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논의 집으로 나인 постро injuries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우리나라에 상대가 안 tert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뭐 bridge it to your right. 뭐야 새 아닌데. 한글자막 by 한효주